K-Style 주쑤는 오베렛고자 브라보 브라보 자 우리 K-Style 타면이 이제 팬분들에게 한마디씩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? 아 네네 아 저부터요? 네 아 네 상황이 빨리 좋아져가지고 얼굴 대면? 대면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모두 아프지 말고 우리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주세요 보고 싶어요 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뷰튜브 이제 또 완전체가 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일본에서 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